기상캐스터 배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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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100원인데 액면가 5천 원 환산, 환산주가는 그러면 50만 원짜리 주식이죠, 주당. 이 환산주가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삼성전자도 지금은 한 주에 6만 원이지만 5천 원 환산주가 하면 300만 원짜리 주식이죠. 액면 분할을 해서 그런데 네이버는 한 주당 지금 천만 원 넘어가는 주식이에요. 사실 근데 20만 원의 거래가 되죠. 액면가를 쪼갰기 때문에. 그래서 이 회사도 액면가 100원이라서 환산주가는 한 주당 50만 원짜리 주식이라서 싼 주식은 아닌데 쪼개놨다 이 정도입니다. 자본금 9억 이게 조금 포인트라서 하여튼 제가 좀 들여다보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번 주는 한 발이 다 틀려가지고 오늘까지 틀리면 3연타 실패인데 보도록 하죠. 시세야 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거니까 사라 팔아라의 개념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자, 계장을 또 함께해 주실 아이디어 공유해 주실 두 분 나와 계시고요.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 이동근 센터장과 MBN 골드 박수범 매니저가 자리에 있네요. 어서 들어오세요. 네. 오늘은 아무래도 로봇 쪽이 조금 그래도 이렇게 순환하는 구조에서 테마가 차례가 또 오지 않을까요? 사실 이제 지금 시장이 오늘 아시겠지만 간밤에 이제 좀 그 뉴욕중시의 어떤 그 악재 영향이 우리 시장에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가운데서 그렇다면 이제 결국 지금 최근에 어떤 계속해서 종목 중심의 시장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도 역시 이제 시장의 관심은 역시 이제 어떤 지수적인 측면보다는 종목적으로 쏠릴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순환 매의 흐름들이 과용으로 나타날 것인지 오늘 뭐 이제 시장이 좀 이제 뭐 하락이 예상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럴 때 이제 그렇다면 이제 수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쪽으로 좀 옮겨붙을지의 여부를 봐야 되는데 지금 뭐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로봇 관련 주대도 상당히 좀 매력적인 그런 이제 위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뭐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이제 최근에 어떤 대기업들의 진출이라든가 또 이제 어떤 그 분야의 확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은 충분히 뭐 이제 그 접근 가능한 뭐 이미 아시겠지만 AI라든가 이런 쪽의 시세들은 좀 이제 많이 났어요. 그런데 이제 로봇 관련주들은 그거보다 상대적으로 좀 이제 덜 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도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에스페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겐트리 로봇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주로 이제 이거는 산업용 로봇 쪽에서 아무래도 그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종목이고 여기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자회사가 2차전지와 관련된 이제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는 것도 매력적이고요. 네.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한다면은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마 그래서 오늘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또 하나 이제 가장 큰 장점은 역시 자본금이에요. 이건 이제 향후에 물론 이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자본을 늘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까지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역시 좀 이제 그 부분도 역시 하나의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과 조금 별개로 들여다볼 수 있는 거기에 이제 로봇이라고 하는 게 아침에 또 이슈가 되니까 실성을 바라봐서 이렇게 정했고요. 자 이제 계장이 또 2분 앞으로 다가왔는데 동시효과 상황은 아무래도 출발은 무거울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죠. 자 출발 이후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일단 접수되는 동시효과 특징 기업들 좀 봐주시죠. 아 네. 네. 지금은 이제 뭐 코스닥을 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 지금 미리나노텍 리튬 관련 종목이 지금 이제 11% 좀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로봇 관련해서는 이제 로봇스타가 7.8%나 좀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레몬이라는 또 하나의 또 2차전지 관련 수혜가 예상되는 부분들 그리고 현재 보게 되면 좀 지수 하락 대비해서 또 주가 상승을 보여주던 뭐 SC 평가 정보 뭐 이런 종목들도 좀 올라와 있어요. 아무래도 오늘 좀 지수가 좀 내려가겠다라는 뜻에서 뭐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일 로봇틱스가 뭐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좀 움직이지 못했는데 오늘 3.7%나 갭 상승을 만에 하나 지금 동시효과로 시작된다면 오늘 한번 좀 불꽃쇼도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개별 기업들은 나름의 사연을 가지고 시장과 별개로 나의 갈 길을 가겠다 이 얘기를 좀 해주셨고 물론 많은 기업들이 그렇게 확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조금 이렇게 축소된 부분들 정부가 은행업 경영 촉진 일환으로 특화은행 라이센스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 내용이 아마 좀 전에 말씀하신 에스시 평가정보 네 아마 그런 쪽에 효과를 붙이는 것 같고 또 하이브 얘기는 잠시 후 개장하고 다시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에스엠도 그렇고요. 개장 준비 들어가시죠.